10월달에 비가 됐죠? 이걸 할건데 우리가 다 만들면서 제가 일단 다 해내줬서 바퀴벌레와 나눠주면 이 사람은 조금 나빠 우리집 바퀴벌레도 없고 바퀴벌레 쓰는 것처럼 지급을 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서 우리집에 바퀴벌레가 다른집에 바퀴벌레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걸 놔놔야 됩니다 도로다가 양색을 풍기고 도로면 먼저 전식을 저쪽으로 이야기하세요 어른들은 그래 젊은사람들 특히 우리집에 바퀴벌레 있으면 장사들이 넓다고 생각하잖아요 바퀴벌레가 발이 그만큼 많이 달려서 어디든 못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도 설명을 바퀴벌레 있었습니다 그러면 되게 나쁘요 옆집에 바퀴벌레가 못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나라들이 좋지 않고요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다 같이 어디를 가셨습니까 도로 바퀴벌하고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끌고먹으면 사람 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